자 오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응원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습니다.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LS머트리얼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이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이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들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죠. 역시나 LS머트리얼즈도 이러한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정말로 남다른 주식이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는 어땠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전혀 문제가 없다.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잘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자면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매매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기관 누적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외국이네요. 자 과거의 LS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세가 심할 정도로 많이 나오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PO 상창 이후에 최대 물량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도세가 나오는 건 당연했는데 사실 외국인까지 이렇게까지 매도를 할 이유는 없었다.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와서 많은 걱정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부터 외국인도 꾸준히 좋은 매수 물량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기관 누적 매물량이 플러스가 된 모습도 보여줬어요. 120만 주 이상이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좋은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LS머트리얼즈에 어떠한 전망치가 있냐 일단 AI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이 전력 관련 테마주들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그냥 LS 등등 다양한 우리 LS 그룹에서 굉장히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S 그룹 자체가 수급을 굉장히 잘 받고 있다는 뜻이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 머트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 속해 있죠. 게다가 수급도 충분히 잘 받은 주식이죠. 게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진짜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다시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정말로 좋은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팔아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고 있죠. 다행히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LS 머트리얼즈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학까지 딱 1시간 정도 남았죠. 오늘 일단 LS 머트리얼즈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장시학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장막판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마 자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불안해졌다. 제가 어제 테마들의 수급 자체를 전부 제가 장시학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조건 장시학하자마자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빠질 거니까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후로 LS 머트리얼즈 가격 얼마나 빠졌나요? 10%가 넘게도 빠졌죠. 10%가 15% 정도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도 실시간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냥 무료로 제가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고 정보도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래요.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트리얼즈니까 그냥 편하게 LS 혹은 그냥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자로 그냥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 3통 정도 여러분들의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려갈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들 아침에 꾸준히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집중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수익 많이 낼으면 좋겠고 이제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정말로 커질 겁니다.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아지셨죠. 저 차석표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도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세요. 정말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매수하고 똑같이 거래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3만 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1% 달성을 했는데 3만 등이란 숫자 때문에 조금 사실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높은 등수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꾸준히 1% 안쪽으로는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랑 전만들. LS 머티러지 관련해서 이러한 전망들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그냥 LS LS 혹은 LS 그냥 영어로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 꾸준히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2에서 3통 정도는 제가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주까지 하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바로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주식 차트였습니다. 먼저 차트로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1차로 상승형 구간에서 꾸준히 매직봉 보여주면서 거래랑 폭발시키는 1차적인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직봉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랑 폭발시키고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줬다. 사실 이렇게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하는 종목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종목이 방금 그 종목과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세력입니다. 같은 세력.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직봉 다양하게 보여주고 거래랑 터뜨려주고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직봉 보여주면서 거래랑도 터뜨려주는 모습입니다.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상승이 최근 들어서 다시 전력 관련주들 수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거래랑 터지면서 바로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큰 상승을 보여줄 주식이고 이미 상승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 이름도 제가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도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자료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집 대놓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44페이지 분량이고요. 조금 기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대응 전략도 그냥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매집주도 제가 두 개 공개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